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의합시다. 김지영입니다.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All-in-One Basic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에서부터 저의 수업과 강좌는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큰 고민은 이거 아닐까?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각, 필로 하는 이 영어가 그대로 유지되면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냐는 거야. 그 불안감이 있다는 말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뭘 반증하는 거냐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긴 하다는 거지.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막할 거라고요. All-in-One Basic 이 수업이 이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제일 1번 첫 번째 목적 일식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어는 당연히 느낌과 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불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면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글 읽기 강좌고요. 물론 글 읽기 강좌이지만 말 그대로 All-in-One 있잖아. All-in-One 지문 하나를 뚫어내기면 단어, 어법, 문장, 글 읽기 방식 총체적으로 다 다뤄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거의 베이직 버전이죠.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더 구체화시켜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지문을 읽었는데 이 뭔 소리인지는 알겠다? 근데 왜 정답이 헷갈리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이 정답이 안 보여. 굉장히 많이 겪죠.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를 때도 있죠. 요즘에 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세지는 추세인데 이게 뭔 개소리야? 싶은 애들도 있죠. 마지막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렇다고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면승은 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자꾸 됐다가 안 됐다가 물음표 떴다 세모 떴다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리멍텅해지고 선지도 흐리멍텅해지는 거. 자 이 강좌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어의 고민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에 관련된 그릴기 강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그릴기 강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릴기 강좌라고 해가지고 고루한 느낌으로 뭐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거의 배경지식은 이거고 뭐 이딴 소리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야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뚫어내면 결국 정답 즉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얘는 문제풀이 강좌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설령 아 내가 지금 그릴기 강좌를 들어도 될까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하시면 돼요. 결국 문제풀이해요. 제 이후로 나오는 문제풀이 강좌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이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해결을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All-in-one이 아니고 All-in-one Basic이잖아요. 제가 Basic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무작정 쉽다는 아닙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그냥 All-in-one의 교재에 들어가 있는 지문 난이도보다는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주요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고3 지문을 제가 몇 개 집어넣긴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굳이 메인 파트를 알려드리자면 주된 파트는 고등학교 2학년 파트가 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고1이고요. 나머지는 부록 고3 근데 제가 2만을 꺼내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 아니 여러분들아 공식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 고3 정도 수준의 평가원 지문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기준이 있니 없니? 있지. 있지. 국가에서 딱 여기까지 하면 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라는 게 어디까지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네가 주요 단어 문장 그리고 글읽기 방법 그걸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1, 2, 3의 커리큘럼 체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좀 세게 얘기할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질문 중에서 틀린 문제 틀린 문제 보여줘봐. 보여줘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만 보통 틀려요.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애매한 질문 하지 말고 책임졌냐고 다시 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네가 풀었었던 모의고사 중에서 단어 어떤 걸 많이 몰랐냐? 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니? 아니 이때 너는 저 이 단어를 몰랐어요. 라고 나한테 보여줘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슈로 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고3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무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는 자꾸 채점만 하고 넘기시더라고. 내신으로 좀 하는 거 빼고는 아니 분명 네가 맞혔던 틀렸던 분명 네가 모르는 부분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단어든 어법이든 문장이든 그럼 그거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네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고3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특히나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한 80점 정도 나옵니다. 고2까지 정도의 수준으로.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해요. 갑자기 고3 수준 넘어가면요. 단어 급상승하고 지문 난이도 급상승하고 지문의 추상성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등급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자꾸 아 그래도 내가 한 2등급 정도 나왔는데요. 라는 자꾸 예전 추억을 떠올리시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고3에서 내가 그러면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고3 반박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다시요. 고2까지 네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넘어오면 그러면 틀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게 없다보니 맨날 어려운 것만 계속 건드리다가 결국 계속 틀릴 땐 틀리고 맞을 땐 맞추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 수업은요.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 고1,2 과정에 대해서 하기는 했지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정도는 돼야 되라는 부분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 좀 애매한 분들 아니면 모르겠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고2까지를 책임진 거야 안 책임진 거야 고1을 책임진 거야 안 책임진 거야 이 자체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다. 강조해요. 책임지자고. 그럼 네가 경험했었던 고1,2 수준의 지문 중에서 정말 꼭 한 번은 더 보고 들어가야 되는 지문들을 제가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올인원보다는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요. 베이직이라고 쉽다만 하는 강조 아니에요. 기본으로 이건 돼야만 한다는 강조예요. 돼야만 한다는 강조라고요. 자 이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어떤 한 개의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해라고 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어휘는 어디까지일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다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고3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1,2 동안 책임져야 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두 번째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문장 해석 즉 구문 능력은 한 어느 정도까지일까. 이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야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핵심 문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뽑아내는지 또 그게 다른 지문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 부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문제는 이걸로 맞추는 거니까. 마지막 이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글 읽기 즉 지문을 뚫어내는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도대체 그걸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저는 올인원 강자잖아요. 지문 하나를 놓고선 정답만 띡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서 요구한 이 모든 사항들을 핵심적인 지문들로만 고1,2 과정에서 최근 지문까지 고3도 물론 있겠지만 핵심적인 지문들로 제가 선별을 해서 교재를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으로 보여드리는 지문이에요.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그런 강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구문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한 다음에 구문하고 어법한 다음에 독해한 다음에 실전 몸풀하고 저는 그거지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언어는요.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여러 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것이 또 겹치고 했던 것이 또 겹쳐서 그게 네 걸로 채화되는 게 언어예요. 근데 자꾸만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끝나면 이거 그럼 미안하지만 앞에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까먹어 볼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없니 얘들아? 구문 수업 다 들었고 구문 수업 완강을 했는데 다음부터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돼. 이런 현상이라고 다 같이 돌려야 돼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세 가지 파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수업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단어 어법꾸문 그리고 문장 자 단어 즉 어휘는요. 요정도 어때요 여러분들? 2021년 학년도 아니에요. 2021년에 이게 빈칸 문장에 나왔었던 문장이에요. 됐니? 여러분들 진짜 미안해요. 수능 아니고 6평이에요. 바보. 저도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무튼요. 6평의 빈칸 문장이 바로 이거 했었고 빈칸 정답이 바로 이거 했어요. 봐라. Secondary Academic Status 라고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해석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2차적인 학문적 지위 두 번째의 학문적 지위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선지 하나 날아갈 거예요. 이 정답 선지였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요 선지 하나 날아갈 거예요. 결론 Secondary가 마이너스의 부정적 뉘앙스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자 그런 거 알려드려요. 단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돼야 될지 내가 선지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V 단어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만 지문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볼까요?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좀 대세요? 퍼스트 버튼 누르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괜찮습니까? 근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이거 Partial 부분적인 거잖아요. 저것만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Partiality Partiality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지? 불평등 되세요 혹시? 에? 불평등이요? 이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 선지가 날아간다니까요. 자 올인원 베이직 수업에서 단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건 네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야 정답까지 간다. 이 추가적인 얘기들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제가 대신 책임져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수업 시간에 나올 겁니다. 즉 단어를 기본적 의미가 아닌 어휘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즉 이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 얘들아. 노란색까지. 이런 거 알려드려요. 올인원 중에 어휘 파트였습니다. 그럼 어휘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기출 어휘에서 어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얘들아. 단순 암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것까지 알려주는 수업인 거예요. 2020년에 있었던 평가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요거 해석 되세요? demanding? 요구하는 거? 음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이거 마이너스에 힘든 어려운 이 정도 되십니까? 나의 그런 거 알려줄 거예요. 자 단어는 그런 거고요. 그걸 이제 지문 속에서 제가 이제 구현해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업법 꾸문이요. 자 보세요. 요 어때요? 실제 이게 2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빈칸 문제에 있었던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구문적으로 접근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얘들아?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할게. 분사. 뭐 이렇게 주로 가다가 컴마 ing 분사구문 뭐 어쩌로 주로 가다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other while knowing 뭐 분사 이걸 업법 구문적으로만 접근하면 왜 한국식 업법이지 얘들아? 주어는 동사이다. 그리고 뭐 분사구문은 뭐 뭐 뭐 하면서 이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만 함몰되시면은 이런 정도의 긴 문장을 이해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수업은요. 아까는 어휘 말씀드렸지만 과연 구문은 이런 요소들이 나왔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이게 언어처럼 느껴지는가 부드럽게 읽히는가에 관련된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수업 못할 거야.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법적 지식이나 구문적 지식을 좀 더 부드럽게 우리말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있잖아. 봐라. 업법이든 구분이든 결국 모의고사 기출 업법 물론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해석이 돼야 될 업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올인원은 그런 거 알려드려요. 한 지문을 가지고선. 아니 분사 구문을 알면 뭐 하니. 맨날 하면서 이면서 라고 하면 뭐 하니. 그게 안 어울릴 때가 많은데.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석을 위한 업법과 구문을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종합적으로 알려드려요. 마지막입니다. 자 문장이요. 자 다시. 단어도 되고 구문적인 요소도 괜찮은다. 그러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제 문장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야 문제 푸니까. 2020년 평가안에 나왔었던 문장인데 두 문장이거든. 요기한 문장. 그리고 요기한 문장. 아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거 수업 아니니까. 읽을 필요 없는데 벌써 좀 답답하죠. 보면 뭐 다윈주의자들 얘기 나오고 이기적 유전자. 뭐 다윈주의자 나오고. 뭐 난리가 나거든. 뭐 이런 단어 본 적도 없죠. 엑스, 바쿠오. 이거 뭐야 이거. 해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현재의 다윈적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뭐야 씨. 엄격한 다윈설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 뭐야. 위협이 없을 때 자연선택은 변화에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뭐지.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나 영역별 뇌 모듈의 무에서에 출현해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제가 앞에 여러분들 고민거리 하나 적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자 이 수업은요. 이러한 말도 안 되게 번역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내가 문장을 잡아야지 지문을 뚫어낼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에요. 맛만 보여드리면 아까 이랬었다 얘들아. 봐봐.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Prime Mover Mover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동력이란 뜻이야. 뭐의 원동력이다? Evolution이라고 돼 있었어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진화가 된다라는 거구나. 그게 에러. 잘못됐다는 거구나. 에러.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다시 진화는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라는 거구나. 라는 이러한 글 읽기의 틀이나 관계를 잡는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어 괜찮아. 쉽게 얘기할게. 어려워도 뚫어내는 능력 알려드리나 소리예요. 그걸 너무 과도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닌 여러분들이 책임졌어야 될 고1, 2 그리고 약간의 고3의 주요 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책임집시다 우리. 결국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단순 해석력인데 뭐 하는 거?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야. 이게 사실은 저의 가장 메인 파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All in the Basic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교재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구체적 내용 보실 필요 없고 지문 좌측에 이렇게 있고 밑에 필기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 문장, 단어, 업법, 구문, 복습 짜자작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아마 교재는 받아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베이식 버전 지금 우리 베이식이잖아? 베이식은 제가 양을 그렇게 많지 않게 했어요. 강의도 많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고 딱 아 요렇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집약적으로 해놨으니까 교재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양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 저 사람이 무슨 뭐 뭐 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네가 봐야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게 OT보다 더 중요한 게 6이야. 제가 반드시 맛보기 강의를 들으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제가 첨부 파일을 그 지문을 파일을 좀 같이 첨부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맛보기 강의 보셔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런 지문들은 아 저렇구나 아 고의 문제에서도 저런 게 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수강 신청하기 전에 제발 이거 먼저 해보고 들어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저랑 맞는지 틀린지도 좀 비교해보셔야 되잖아. 제 말투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나 이런 건 보셔야지. 꼭 하시고 해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만큼 여러분들 이건 단언컨대 제가 자신 있는 강좌라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건 올인원 강좌에서도 이미 했던 얘기긴 하지만 제 수업 모토가 뭐냐면 얘들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일관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1년을 가르치자. 애들이 귀에 지겨울 정도까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실전에서 하지 못할 건 저도 못한다고 말을 할 거예요. 제 이미 수업 들었던 분들 또는 수강편 같은 거 보시면 이 얘기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쉬운 거라고 해도 다 이해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좀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하냐. 또는 아 이런 부분은 선생님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강사님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단 이거는 돼야 돼. 실전에서 이런 건 돼야 돼. 근데 이런 건 못해도 돼. 라고 말씀드리고 구별 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디 첨부판을 받으셔서 1강에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 저는 이미 1강 찍어놓은 상태거든 얘들아. 1강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어 능력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샘플 문제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과 필이 그냥 느낌과 감과 필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정말 열심히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탄탄한 느낌과 감으로 변화시키게 그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먼저 해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네. 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